엠 웨이브 meet and greet 왜? 왜 몰라 왜 몰라 한 번 더 왜? 라라라라라 그래서 뭐라고 해? 설명하라고 왜 설명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번 노래는요? 이렇게 하라고 그게 쉽게 대박 자 188 갑니다 188 네 이번 노래는 누나 너도 말해야 하는데 아무 포인트는 왜 몰라 들어와 그만하세요 팔다리가 따로 들어 잘했어 잘했어